속보입니다. 카보베르드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대서양 해역에서 억만장자 사업가인 렘버트 씨 소유의 초호와 요트 갤럭시호가 침몰했습니다. 렘버트 씨는 일주일간의 모험을 위해 세계 정상급 저명인사들을 한데 모았는데요. 갤럭시호는 금요일 밤 11시 20분쯤 군안신호를 보낸 뒤 곧바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후 미국 해안경비대는 26일간의 수색 끝에 갤럭시호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인 몬트세렛은 범죄가 없다시피 한 곳이었다. 형사인 르플레르는 지루하게 보내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르플레르가 잠에서 깨지도 않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형사님, 웬 남자가 와있는데요. 지난해 침몰한 갤럭시호의 구명보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르플레르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마른 체격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앉아있었다. 저는 르플레르 경감입니다. 선생님은 성함이 롬이라고 합니다, 경감님. 구명보트를 발견하셨다고요? 어디서 발견하셨죠? 네, 마거리 탐 안에서요. 남자는 어제 파도에 밀려온 구명보트를 발견했다고 했다. 구명보트에는 갤럭시호라고 적혀있었으며 안에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갤럭시호의 구명보트라니... 갤럭시호는 지난해 바다에서 침몰했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생존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르플레르는 구명보트가 발견된 장소로 가보기로 했다. 마거리 탐 안에 도착해 몇 걸음을 걸어 들어가자 공기가 반쯤 빠진 커다란 구명보트가 있었다. 르플레르는 몸을 숙여 고무보트를 살펴왔다. 보트 앞부분에 주머니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다. 주머니를 열자 비닐봉지로 꽁꽁 싸맨 무언가가 있었다. 수첩이었다. 르플레르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일치 같은 것일까? 아니면 갤럭시호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는 일기? 르플레르는 지금 자신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르플레르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열어보았다. 소금기 때문인지 종이장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파란색 잉크로 쓴 글씨가 있었다. 이 수첩을 발견하시는 분께 아무도 안 남았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일은 르플레르가 이곳에서 일하며 겪은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이었다. 르플레르는 수첩을 바지 허리춤에 찔러넣었다. 집에 돌아온 르플레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쩌면 갤럭시호의 생존자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수첩의 주인은 갤럭시호의 가판원인 벤저민이었다. 르플레르는 수첩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벤저민이 에너벨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였다. 에너벨, 갤럭시호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난 바다로 튕겨나갔어. 갤럭시호는 옆으로 기울고 있었지. 물에 빠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는지 몰라. 눈이 감기려는 찰나 누군가 구명보트 위에서 손전등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더군.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몸에 남은 힘을 바닥까지 긁어모아 보트에 올라탔어. 보트에는 드레스나 턱시도 차림을 한 사람들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앉아있었어. 우리는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자기소개를 했어. 갤럭시호의 주인인 억만장자 렘버터 씨를 비롯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회장, 젊은 외교관과 꼬마 아이 등이 타고 있었어. 에너벨, 갤럭시호가 침몰한 지 사흘이 지났어. 수색대는 아직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사람들이 우릴 못 찾으면 어떡하지? 8일째, 에너벨. 오늘은 우리 보트에 죽음이 닥쳤어. 상어대가 보트를 공격했는데 균형을 잃은 라가리 부인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물보러와 함께 사라져버렸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 에너벨, 갤럭시호가 침몰하고 2주가 흘렀어. 물은 고작 깡통 반개 분량밖에 남지 않았지. 난 꼼짝없이 이 바다에서 죽을 운명 같아. 이제 나의 친척, 도비 이야기를 쓸 때가 됐어. 당신이 알아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하고. 도비는 부자들을 혐오했어. 가난 때문에 수모를 겪으면서 자랐거든. 그는 갤럭시호를 폭발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나를 그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했어. 벤저민, 나랑 이 폭탄으로 배를 폭파시키자. 우린 그 인간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야. 도비는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도 배와 함께 가라앉을 거라고 했어.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도비가 미쳤다는 걸. 난 안 할래. 내가 거절하자 도비는 화를 내고 가버렸어. 도비가 그렇게 가버리고 몇 시간 뒤에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갤럭시호가 침몰했어. 며칠 동안 수첩을 읽은 르플레르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제보자였던 롬이 의심스러웠다. 경찰서에 오기로 한 그는 며칠째 감각 무소식이었다. 불현듯 이 모든 것이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르플레르는 다른 증거를 찾을 때까지 수첩의 존재를 숨기기로 했다. 며칠 후 갤럭시호의 구명보트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기자들은 매일 담당 형사인 르플레르를 찾아왔다. 보트에 남은 게 있던가요? 탑승객 유해라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르플레르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르플레르는 걸음을 서둘렀다. 그 순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경감님 맞으시죠? 르플레르는 뒤를 돌아 남자를 쳐다봤다. 남자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 저는 도비라고 해요. 도비라면 수첩에 적힌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갤럭시오의 폭발물을 들여온 미치광이 살인자 르플레르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망망대에서의 생존기와 요트 침몰 사건의 진실을 쫓는 형사의 추적기 신을 구한 라이프보트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는